어우 형님 어우 형님 요즘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제 옛날 이야기 하나 생각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옛날 이제 서울 상경에서 중남구 처음 살 때 보일러실이 밖에 있었어요 반지아집이라 근데 이제 반지아에다가 저희가 쌀을 넣어놨었는데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거를 아니 진짜 그래서 하루 두 끼 먹을 수 있는 거 한 끼 먹고 되게 그래서 좀 약간 힘들었던 생각이 나거든요 기억이 누가 보면 주사 너 60년대 70년대 되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요즘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저도 진짜 밥 한 끼 먹는 것도 되게 진짜 너 오늘도 너무 행복했다 아 그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도 감사하게 그치? 네 아니 진짜 요즘에 불경기가 확 주변 딜러분들도 전화 많이 와서 팍 너무 안 나간다 큰일 났다 맞아요 뭔가 이렇게 조치 좀 취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지금은 천만 원 언더로 좀 포지셔닝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치?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특집으로 6대 6대 차량 준비했고요 준비한 차량 가격은 다 천만 원 언더 기준이어서 가성비 매물을 여러분들 제가 또 잘 뽑아오잖아요 착 착 착 괜찮은 걸로 준비했으니깐요 집중해 주시고 오늘 추천 가성비 6대 특집 바로 진행할게요 계시죠? 자 첫 번째 모델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너시스 모델인데 얘는 주세가 수출형 모델이야 오 일반형 모델이 아니고 수출형 북미를 수출 나갔다가 거기서 1년 정도 운행하시고 어부바로 다시 들어온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프로필 먼저 간단하게 도와드리면 2013년 3월에 등록했고요 12년식입니다 주행거리는 정확하게 딱 8만 킬로 8만 킬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12에서는 누유 없고 4911에서는 뒤쪽에 판금 하나랑 단순 교환 하나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량은 380 수출형 등급을 갖고 있고요 1인 신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썬루프 포함해서 네비 후카 버튼 시동 메모리 뒤쪽에 커튼까지 다 올라가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너시스의 워낙 강력한 모델인 거 아시죠? 준비한 금액은 890에 8만 킬로 제너시스 먼저 진행해볼게요 제가 수출형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수출형만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유니크하고 형이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건 K7 수출형 하나 있었어 그것도 또 이렇게 바로 인도어가시니까 내수보다는 수출로 나가는 거에다가 이게 많이 힘이 싫었다는 게 이미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암튼 그렇습니다 후기형 버전의 차량이고 블랙 색상이고 타이어랑 휠 정도만 간단히 보여드리면 앞쪽 타이어는 약 50% 이상 휠 상태 보여주세요 깔끔하고 약간 이런 부분이 디테일이 살짝 달라 전반적으로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썬루프 포함해서 운전석의 옵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동 시트 올라가져 있고요 썬루프 포함이 되어 있고 룸밀러 블랙박스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English, French, S-Panel, Ogry, 동의요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English로다가 가시면 되고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올라가져 있고 버튼 시동 CD 플레이어 이렇게 공조기 에어컨 버튼 싹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쪽으로 열선 시트 차키는 두 개 두 개 다 올라가져 있고요 핸들에는 크루즈 블루투스 기능 다 올라가져 있고 메모리 기능 마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49,867마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되게 깨끗한데? 키로수가 워낙 짧아서 대부분 원래 제너시스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또 짧은 키로수라고 고지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깔끔하다 그치? 에어컨 버튼 깔끔하고 타이어 장량 50% 정도 이상 남아 있고요 후면부입니다 그래서 후기형 제너시스 뭐 사실 내구성의 끝판왕이죠 얘는 뭐 키로수가 20만이 넘어도 딱 없고 정말 유명한 그런 모델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천만 원 언더로 그러니까 고급차를 가져가시기에 천 언더에서는 제너시스가 어떻게 보면 꽤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고 혹은 K9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트렁크 보시면 진짜 넓습니다 트렁크 비닐까지 트렁크 상태는 아주 깔끔하다 이 차의 포인트가 수출력은 제너시스 마크를 안 붙이고 현대마크를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개인 취향이네 그치? 이거는 이것도 유니크일 수도 있어 그치? 어 뭔가 수출 나 이거는 미국에서 갖고 온 거다 89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급 세단으로 먼저 시작을 열어봤고요 이어서 쭉쭉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모델로는 티볼리 에어 차장입니다 디젤 모델이고요 16년 등록에 17년씩 주행거리는 10만4천 키로고 오일리에서는 누유가 없고 사고회력에서는 휀다 하나 교환 우측에는 휀다 황금 올라가져 있고요 차량은 티볼리 에어 2.0 이륜구동에 RX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인 신조에 버튼 썬루프 내비게이션 그리고 가루시트 16시트 HID 헤드웨프까지도 옵션 올려놨네요 타이어 넷짝다 트레드 잔호량 다 60% 이상 남아있고요 최근엔 엔지널까지도 교환이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은 정확하게 딱 800만원 티볼리 에어 매관실래? 옵션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강아 저희가 또 이런거 하면 무조건 서비스는 넣어 드리자나요 네 그렇지 x2 저거 1번은 엔지널에 오일하고 필요한ött기에 더 총해야 할 게루 여러분들 OK 그렇게 하자 일단 1번은 엔지널에 서비스 들어가고 2번은 티볼리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진행해볼게요 화이트컬러고 티볼리 에어가 생각보다 인기가 좋더라고 한번 더 타이어 체크 너무 좋아서 타이어 서비스는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휠도 멋있게 올라가져 있고 이쪽에 썬드포 올라가져 있고 블랙박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보여주시면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 해서 적용이 되어 있고 오토 에어컨이죠 버튼 시동 이렇게 양쪽에 열선 시트 올라가져 있고 크루즈 열선 핸들 블루투스 기능 올라가져 있고 이렇게 왼쪽에는 전방 세서 vdc 기능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10만 키로의 티볼리 800만원 수준으로 이제 인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 언더 오늘 매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준대형급 세단이고 얘는 이제 lcb계 어떻게 최강자 아니야 공간 진짜 높고 그지 가성비 진짜 좋죠 연비 좋고 그래서 천 언더로는 티볼리 챙겨 가시는 거 굉장히 좀 추천드리고 보고요 위쪽에 썬루프 그밖에 옵션까지도 괜찮습니다 자 2열 시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아래쪽 코일매트도 올라가져 있고 그지 시트 상태는 깔끔하게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차가 제가 오늘 많이 찍다 보니까 이 차가 맨 뒤에 있는 거거든요 트렁크 개방은 좀 힘들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음 어 그리고 이거는 얘는 대부분 요즘에는 비대면이 워낙 많아 천미만은 그래서 요거는 저기 전국 어디든 아니 세계 어디든 저기 뉴질랜드로서 전화 오잖아 뉴질랜드 보내버리는 거야 배평이 더 들지 않나 아 장난이구요 어 요거는 탁속률 지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 우리나라에서 어디든지 당일 출고를 해갖고 서류 싹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두번째 티볼리고요 세번째 차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번째는 이제 또 세단 갖고 왔는데 중대형 급수로 해서 오늘은 또 k7 하나 준비했구요 2013년에 14만 3천 키로 유지중이 있고 자 뉘없고 사고력에서는 앞쪽에는 비관이 세고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더 뉴 k7 2.4의 프레스티지 스페셜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옵션 좋습니다 순정 내비 통풍 메모리 h id 헤델 램프까지 해서 준비한 금액은 640만원 640만원에 매단 실력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약 5-6백만원대에 더 뉴 k7이나 hd 그랜저들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희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국산차는 최고의 선택이다 k7 hd 그랜저 그치 맞아요 가성비 뭐 고장나도 부담 없고 그치 유지비도 너무 좋기 때문에 2.4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 옵션 좋죠 블랙 색상이구요 앞쪽부터 이렇게 얘는 앞쪽 타이어가 좀 빈약하다 준수야 빈약하면 좀 채워 넣어야지 그치? 맞죠 앞쪽 타이어 2개 서비스 들어가도록 하구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구요 일단 기본 전동 시트 기본 포함되어 있고 하이패스 ECM 룸밀러 블랙박스 기능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정품 내비네요 정품 내비게이션 올라가져 있고 시계 공조기 에어컨 버튼 버튼 시동까지도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주행 타입 양통풍 열선 전방 센터 기능도 올라가져 있구요 메모리 기능까지도 메모리 기능 그리고 주행거리는 14만 킬로대 올라가져 있구요 블루투스 기능 크루즈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버튼 시동까지 자 2열도 보여주시면 2열 공간상태 넓구요 이쪽에 이렇게 열선까지 열선까지 600만원대 그렇게 많지 않은 키로수 그리고 등급자차도 괜찮고 뒤쪽 타이어는 괜찮습니다 다느라 괜찮구요 트렁크 먼저 보시면 트렁크 크으 넓다 자 요즘에는 저희도 분위기 반응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대 먼저 라인업 보여드렸어요 제너시스 티볼리 K7에서 나머지 세대는 또 이렇게 더욱 더 저렴한 모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시죠 자 네 번째 차종은 가장 저렴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YF 하이브리드 등급 자체도 로얄 등급이구요 자 2013년 1월 등록에 주행거리가 딱 17만 킬로 올라가져 있고 어 누이 없고 사고력에서는 완전 못 사고네요 깔끔하네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하이브리드 로얄이구요 파스터네 순정 내비 양통풍 HID 다 올라가져 있고 이 정비력도 브레이크 패드랑 미션오일, 엔진오일, 배터리까지 다 바꿨는데 괜찮지? 네 그래서 준비한 금액은 530 530에 얘가 또 등치등록세 지원도 나가 40만원 그러니까 개득인 공인연비 21kg 나와요 아 진짜 맞아 왜냐면 형이 이거 타서 썼거든 아 이거 타서 20대 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반떼로 바꿨던 기억이 나는 하이브리드 로얄 등급 이렇게 이게 시그니처 색상일 거예요 요즘 그레이 색깔이고 로얄 등급의 휠 보시면 생활 스크래치는 살짝 있고요 타이어도 전혀 괜찮고 이제 소나타에 메모리 통풍이 들어갔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게다가 위쪽에 팟성까지도 올려놨고 생각보다 YF 하이브리드도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위쪽에는 시트 커버를 좀 이렇게 올려놓으셨네요 로얄 클럽 멤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조용하죠 그쵸 초창기 하이브리드여 가지고요 엄청 이슈를 많이 받았던 모델이에요 ECM 하이패스부터 정품 내비 양통풍 공조기 에어컨 다 올라가져 있고 불바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까지 JBL까지 그러니까 500만원으로 연비 챙겨갈 거면 이거밖에 없어 그치? 그리고 등치등록세도 사실 이게 40만원이 준수야 장리? 근데 요 가격 때 등치속세 나와봤자 사실 그치 아니 그건 공짜야 치등록세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야 2열에 열선까지도 올라가죠 뒤에도 깔끔해 깔끔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오 뒤에 다이어트 거의 심품이다 키로수가 좀 있으셔서 부담감이 있으실텐데 제 경험상 16만키로 하이브리드를 사신 저희 본부장님 보면서 국산차는 키로수가 사실 별 의미가 없다 그냥 타면 돼 맞아요 타다가 조금씩 고장나면 고쳐서 타면 돼 그치? 자 트렁크 보여주시면 트렁크도 열지 막 합니다 그래서 뭔가 오늘 라인업 중에 나는 얘가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같아 왜냐면 500만원대인데 그치? 옵션 좋고 등급 좋고 프로필 좋습니다 530 530이고요 약간 조금 너무 국산차만 나와서 수입차 우리가 꼭 한 대씩은 넣잖아 네 약간 수입차 하나 보고 마지막 두 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수입차 하나 제가 챙겨왔습니다 E클래스 E쿠페고요 E350입니다 10년 12월 등록이 11년식 주행거리는 12만4천키로죠 5일 내에서는 누유 없고 사고 이력에서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은 E쿠페 준비한 금액은 딱 이해도 800만원 네 800만원에 진행이 가능한 모델이고요 뭐 신차 금액이야 뭐 어우 왜 이렇게 비싸? 8천만원이네 10분의 1 가격 E쿠페 볼게요 지금 봐도 E클래스는 사실 E쿠페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디자인적인 부분은 제일 스포티하게 나왔어 범퍼로서부터 전방시서 보시면 되고 옆대로 봐도 그치? 디자인은 그치? 예뻐 싱글 싱글 분들께서 챙겨가시기에 괜찮은 매물 800만원입니다 스포티한 모델을 좀 보셨다 그러신 분들에게 이렇게 문짝 두 개 스포 모델 자 실내 뭐 메모리 윈도우 버튼 다 있고요 오토라이트 자 그리고 뭐 핸들에 보시면 뭐 볼륨 블루투스 기량 올라가져 있고 이렇게 뭐 크루즈 기량 뭐 이렇게 핸들도 다 컨트롤 전동식이고 옵션이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우 통풍까지 올라가져 있네 오우 깜짝이야 통풍까지 있고 내비게이션 올라가져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 오 근데 이거 칼럼식이 아니라 기어봉이네요 그러니까 팟상까지도 올라가져 있고 어떤 느낌이냐면 준수야 최근에 준수가 또 집들이 해갖고 파인다이닝 했잖아 네 형들 또 이렇게 뭐 수비드서부터 그 메쉬 포테이스토까지 해가지고 그치? 네 파스타는 올리브 파스타에 또 저기 뭐야 토마토까지 그치? 아 맞아 민석이랑 부리 그치? 오늘 라인업도 어때? 어 느낌이 약간 딱 다양각하게 좀 나오지 않았어? 원래 된장찌개 김치찌개 나오다가 갑자기 스파게티가 나온거죠 지금 스파게티 하나 먹어야 돼 그치? 네 어 요거 또 알리울리오 느낌으로다가 하하하하 2350 네 2350 모델이고 자 트렁크 이렇게 보시면 되고 흠 근데 저 이거 이거보다 생각난게 제 친구중에 사업하는 애가 있어요 렌트카 그 친구가 차가 6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돈 다 합치면 신형 에스크를 살 돈인데 그냥 그 돈으로 SLK 약간 옛날 모델을 했더라구요 갤러퍼랑 근데 왜 샀냐? 물어봤는데 난 어릴적의 꿈을 지금 실현하고 있다 요 당시 벤츠가 그 앞에 헤드라이트가 4개 하잖아요 그럼 이걸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더라구요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그런 매물이야 지금이야 이제 800이면 사지 그래서 자 오늘 수입차 딱 하나 파스타 느낌으로 하나 준비했구요 자 이어서 마지막 제대로 된 딱 김치찌개 느낌 그치?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근데 중요한 거는 저기 이클 있잖아요 저건 서비스 뭐나 가죠? 저거? 하하하하 그래 파스타 맛있게 먹었으니까 엔지노이 엔지노이 서비스 가자 자 마지막 버전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차량은 LF 소나타입니다 뭐 국민 세단이죠 자 1.6 터보 모델이고 스마트 스페셜 등급입니다 17년식에 117,000 누이 없고 사고력에서는 앞쪽에 단순 두 개랑 패널에 판금 하나 올라가져 있어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 890 890만 원의 LF 소나타인데 얘 6개월에 만키로 워렌티가 되네 1인 신조에다가 인사이드 패널 진짜 아쉽게 찍혔더라고 정말 아쉽게 찍혔어 그래서 대신에 금액이 싸졌잖아 근데 이거 인사이드 패널 사고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트가 들어가면 외관실에 보여드리면 블랙 색상이고 LF 소나타 오랜만에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 언더로는 사실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천 초반에 많이 나오거든 천 초반에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휠도 예뻐 어 휠도 타이어 잔열량도 너무 좋고 타이어 잔열량도 너무 좋고 그래서 LF 디자인 다들 아시니까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전동 시트 올라가져 있고요 윈도우 버튼이 있고 주유구와 VGC인 있고 자 핸들에 커버를 올려놨는데 되게 터보스럽게 올려놨다 디자인이 예쁜데 블루투스 볼륨 버튼이 있고 주행거리는 11만 킬로 네 11만 킬로고 자 내비는 작업해놨고요 후방 카메라 포함되어 있고 저렇게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ECM 올라가져 있고 이렇게 열선 핸들 그리고 이렇게 열선까지 드라이버도 올라가져 있고 오늘 이 차량 추천드려면 뒤쪽에 열선도 있네 그렇지? 가즈 시트는 거의 사용 안 했습니다 네 가즈 시트는 사용 안 했고 뒤에 타이어드 신품 해드릴 게 없어 얘는 엔진 오일 뒤에 보면 소나타 이렇게 1.6 서버 모델이고 트렁크 보여주시면 트렁크도 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버전 엔진 오일 서비스 넣어 드리면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고요 오늘 라인업도 주인사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지? 너무 좋은데요? 어 그렇지 뭐 SUV하고 수입차한테 껴놨고 또 그냥 뭐 중형급 세단 가실 거면 LF 추천드리고 그리고 여기 좀 비싸다 YF 하이브리드 가시면 되고요 고급차 간다 첫 번째 제네시스 가시면 되고요 애매하다 K7 가시면 되고요 SUV 가겠다 T볼리 가시면 되고요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아무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가성비 특집 제가 한 두 편 정도 더 예정할 것 같아 준사 보니까 왜냐면 지금 사실 연말 되면서 차가 좀 많이 쌓였잖아 우리 기억나요 이때 진짜 좀 싼 차들 잘 나오거든 왜냐면 연말에 또 이제 뭐야 차 사놨던 것들 딜러들이 이제 재고 터진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어때 시원하게 쫙 날려버린다고 보지 그래서 조금 더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가성비 준비할 테니까 다음 편도 기대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타 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